안녕하세요! 아이쮸입니다! 오늘의 먹방은 신전 떡볶이입니다! 그럼 잘 먹겠습니다! 오늘의 먹방은 신전 떡볶이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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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안해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요즘 너무 맛있어요 그냥 다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왜냐면 정말 맛있어서 잊지마는 무슨 맛임 그래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내장에 많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소금 찹쌀떡 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.. 쫄깃쫄깃 쫄깃쫄깃 핫도그 찹쌀떡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